이번 시간은 2018년 이래 대기학년 기사 기출문제 볼게요. 문제 1번 바람의 종류 중 지근풍 그리고 경도풍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나왔네요. 그리고 각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랬어요. 우리 바람 종류는 지경지가 있었죠. 지근풍, 경도풍, 그 다음에 지상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근풍과 경도풍은 뭐였고 공중에서 부는 공중풍이었고 이제 지상풍은 지상에서 부는 거였죠. 자 지근풍은 뭐가 들어갔냐요. 우리 기학경도력하고 그 다음에 전향력이 들어갔고 경도풍에는 기학경도력과 전향력에다가 원심력이 더해졌고 지상풍은 기학경도력과 전향력에다가 이번에는 마찰력 지상에서 보니까 마찰력에 세 가지 힘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근풍과 경도풍을 물어봤으니까 이 힘이 들어가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지근풍도 그렇고 경도풍도 그렇고 공중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적어요? 마찰 영향이 무시되는 상층에서 혹은 공중풍으로 어떤 힘이 들어가요? 기학경도력과 전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향력이 뭘 할 때? 평영을 잃을 때 부는 수평밥 바람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경도풍은 똑같죠? 공중풍으로 이번에는 힘만 바꾸시면 돼요. 기학경도력과 전향력과 원심력이 평영을 이룰 때 부는 수평바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볼게요. 고체 연료 연료 방식 중 유동층 연소의 장단점을 적으래요. 우리 유동층 연소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장단점이 유동층 연소 이거잖아요. 유동 매출을 넣어서 모래 같은 유동 매출을 넣어서 이제 우리 누구랑 연료와 태우는 방식이었죠. 이때 재나 미연탄소 방출이 많다. 이거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점 단점 이게 유동층 연소의 장단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두 가지씩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 그래서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장점은 연소 효율 좋은 거 적을게요. 외우기 쉬운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소 효율 좋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우리 유동층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온도가 별로 안 높죠. 그래서 연소 온도가 낮아서 낙스 발생량이 적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나요? 유동 매체를 매번 갈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 매체를 매번 공급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유동 매체를 매번 공급해주다 보니까 비싸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면 이 연료랑 유동 매체를 잘 만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처리 파세나 아니면 파세 같은 전처리를 통해서 이제 입경을 작게 만들어줘야 비표현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장단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나는 것들 간단한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자 건연소 가스 1km 중에 검댕의 농도는 그랬네요. 자 여기 검댕의 농도를 구해요. 자 경유가 1kg 있어요. 경유의 이제 단위는 1kg으로 나왔네요. 자 그중에 이제 탄소랑 수소의 이제 퍼센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기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검댕은 연소하는 탄소의 1%가 검댕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건연소 가스 1km 중에 검댕의 농도는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구해야 될 게 먼저 건연소 가스 그러니까 gd 값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검댕을 그램으로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검댕의 양 그램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 gd 분의 검댕의 양 계산한 거를 이렇게 다 이제 나눠주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검댕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먼저 gd 값을 구하는데 자 우리 gd 어떤 걸 구해야 되나요? 자 일단 건연소 가스니까 가스 gd는 큐빅미터가 될 거고 지금 주어진 연료가 kg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큐빅미터 퍼 kg으로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큐빅미터 퍼 kg 나오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여? 네 실제니까 ma0 그 다음에 건조 가스니까 마이너스 5.6h 그 다음에는 똑같죠. 습식이든 그러니까 습가스든 건가스는 똑같죠. 0.75 플러스 0.8 n 자 만약에 습식이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습가스 gd가 아니고 gw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244에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가스기 때문에 요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기비는 얼마고 1.1 그 다음에 a0는요 a0는 일원 산소량을 네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항상 이제 건가스는 부피 기준이기 때문에 0.21로 나눠주십니다. 자 왜 그래요? 얘는 우리 이제 뭐예요? 가스 가스고요. 그 다음에 요 a0 단위도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기거든요. 얘가 연료고 그러면 공기도 부피고 가스도 부피니까 어때요? 부피 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건가스든 습가스든 가스는 전부 다 0.1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요때 이론 산소량을 또 구해야 돼요. 이론 산소 공식 어떻게 되나요? 단위가 자 이론 산소량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단위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우리 탄소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여기 연소 반응식으로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이 넣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 연료는 뭘로? 킬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산소는 부피로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탄소는 12킬로그램일 때 네 부피 22.4큐빅미터 그 다음에 수소는요 2킬로그램일 때 11.2큐빅미터예요. 산소가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분의 22.4 탄소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1.2 탄소인데 유효탄소 넣어줘야 되니까 요렇게 넣어줘야 돼요. H 빼기 8분의 5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 자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1.867C 요걸 계산을 하면 더하기 5.6H 빼기 얼마예요? 빼기 빼기 요기 16분의 11.2 5 요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써주시면 됩니다. 편한 거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저는 요걸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소는 없기 때문에 연료 중에 요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되죠. 1.867 곱하기 탄소가 85%니까 0.85 수소가 15%니까 0.15 요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이제 또 봐도 연료 중에 산소도 없고 연료 중에 질소도 없으니까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6 곱하기 0.15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gd를 계산을 했더니 값이 11.8725 나와요. 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댕을 그램으로 구해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연소할 때 탄소가 자 지금 연료 중에 탄소 얼마 들어있네요. 연료가 지금 1kg이 있어요. 그럼 1kg 연료 중에 탄소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85% 들어있죠. 그래서 100분의 85 요게 이제 연료 중에 탄소의 얼마예요. k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중에서 1.1%만 연소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탄소 중에 1%만 그러니까 0.0에 곱해주면 실제 연소돼서 나오는 검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램으로 구하기 때문에 kg을 그램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8.5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구했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자 gd 부분에 그 다음 검은댕량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검은댕이 얼마 8.5g 그 다음에 우리 gd는 얼마 나와요. 11.87225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나와요. 근데 자 연료가 얼마 있어요. 경류가 1kg이 있으니까 여기 1kg 곱해주시면 약분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위가 그램 퍼 큐빅미터로 계산이 되네요. 자 답은 그래서 0.71 로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적을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72 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에 적어주시면 되세요.